2018학년도 정기 학위수요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위취득수요식 축하 행사 사회를 보게 된 KU키스트융합대학원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남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정기 학위수요식에는 2017년 후기 학위추적대학들도 함께 참석하여 학위를 수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정기 졸업생은 공학박사 3명, 이학박사 1명, 공학석사 6명, 이학석사 2명 총 12명이고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공학박사 2명, 공학석사 5명 총 7명입니다.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 참석자는 공학박사 2명, 공학석사 2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한 학생은 공학박사 5명, 이학박사 1명, 공학석사 8명, 이학석사 2명으로 총 16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학년도 정기 KU키스트융합대학원 학위추득 수요식 축하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 대여 경혜 경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 수요 행사에 참석하신 대의민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학원 원장이신 남서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종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로 본 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신 김용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인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동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 대의민 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원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졸업생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모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원은 올해로 처음 입학생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드디어 고대 내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사 과정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도 교수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이금비 박사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가 하정숙 교수님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교수 회의를 마치고 중문에서 제주공항 올 때 택시를 탔는데 30분 내내 이 박사를 칭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은 융합대학원에서 수학을 했는데 저희는 이름하여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입니다. KU와 키스트가 협업을 해서 융합 연구를 잘 해나가는 그런 대학원이죠. 여러분은 우리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융합이라든지 키워드와 어떤 학연 협력에 대해서 경험을 이미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노력만 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도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이룰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KU와 키스트가 뭘 추구했는가 뭐 융합 연구를 잘하는 걸 추구했지만 우리 KU 고려대학교의 모토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키스트의 모토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토들 자유 정의 진리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반드시 남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남들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될 때 본인이 잘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잘 여러분 원하는 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전체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대학원의 대표로 우리 저 이건희 박사가 이제 박사학위를 수업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건희 박사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계산을 했어요. 돈 얘기를 뭐 이런 자리에서 하시기가 좀 뭐한데 도대체 이건희 박사한테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했나 돈으로 계산을 해놨더니 학교 등록금 9천만 원 연수 장려금 뭐 7천명만 원 해갖고 한 1억 6천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저기 석사학위 우리 또 대표로 가던 우리 최재환 군 또 얼굴 보면서 석사학위는 얼마나 지원을 받았나 했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자체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또 이렇게 연구기 속에 인건비로 여러 분들을 많은 지원을 했고 그 지원은 다른 어떤 한국의 대학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KU와 키스트에서 지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뭐 다 또 열심히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이런 의무가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또 직원분들 그 이외에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분들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여러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슬기롭게 또 여러분 동요 그 다음에 같이 지내셨던 교수님들과 상의하면서 잘 슬기롭게 이해내길 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바라는 일 잘 이루고 늘 기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심태부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위 수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졸업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서 원장님으로부터 학위 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 명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생 선물로 원장님께서 노트패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진 촬영은 대학원장님만 학생에게 수요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희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김태희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원장 남석우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금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요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선물도 같이 잠깐 선물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먼저 사진 촬영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이금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이금비 유학 내용은 같습니다. 이금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 이금비 유학 내용은 같습니다. 남기운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MBIT 융합 남기운 위화 내용이 같습니다. 김정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김정은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 퀘스트 융합대학원장 남서부 이에 113년 전통해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백승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백승혁 위화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산명 박사과정 수여식을 마치고 석사과정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학석사 MBIT 융합 황동근 이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남서부 이에 114년 전통해 고려대학교는 이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신현정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학석사 MBIT 융합 신현정 유화 내용 같습니다. 김성열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김성열 유화 내용은 같습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최재환 유화 내용 같습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권효원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유화 내용 같습니다. 최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융합 이진호 이와 내용 같습니다 다음 한태준 학생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융합 한태준 이와 내용 같습니다 옥별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융합 옥별이 유학 내용 같습니다 박정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융합 박정헌 유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융합대 원장 남서우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유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이주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융합 이주현 이상으로 학위 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이건희 학생의 졸업생 대표 답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U키스트융합대학원 김동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이건희입니다 먼저 제가 박사를 마치기까지 1억 6천만을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KU키스트 원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사지원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동료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4년에 KU키스트융합대학원 3기 석박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상욱 교수님 연구실과 김동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반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졸업식이라는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돌이켜보면 항상 시간은 빨리 흘러온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오늘 졸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KU키스트융합대학원에서 졸업을 하면서 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분야가 다른 연구실을 합쳐서 한자리에 뒀기 때문에 융합연구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모든 다른 학생들이 훌륭하신 진도기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 적극적인 연구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융합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이라는 작은 산을 넘어서 융합대학원에서 길러진 융합형 인재로서의 연구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어 인류와 가진 지식의 경계를 넓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던 남석 원장님과 지도기수님이신 김종인 교수님 그리고 공동지도기수님이신 김소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가족 및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5일 이관이월님 다음은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이미 배부해드린 식순지 뒷면 가사를 보시면서 힘차게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리에 앉아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정기 K.O. 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취득 축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